첫번째 래퍼를 호명하겠습니다 첫번째 래퍼를 호명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불리다 바스타드 진짜 오늘? 왜 뭐 졌어 지금? 쇼미가 지금 5수째인데 이 차를 처음 와봤어요 아 작년에 목걸이 미리 합격 발표한 것 때문에 잘리지 않았었어요? 맞아요 다섯번째 나왔는데 못 가져가면 엄마한테 시작 등장 받습니다 저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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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퍼를 호명하겠습니다 래퍼를 호명하겠습니다 래퍼를 호명하겠습니다